여보세요?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일약약품이요? 매수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1500원에 20% 21500원이요? 꽤 오래됐네요. 네. 이 종목 제가 상담을 좀 많이 해드리긴 했는데 그때마다 너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품이라는 게 없죠.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매도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왔었어요. 이제 또 제약바이오주들이 움직일 시기가 좀 됐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근래에 중국에서 폐렴, 어린아이들 폐렴 환자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국내에도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 같은 경우에도 제약바이오주들이 움직였던 시기가 바로 코로나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들은 조금 안타깝지만 이런 바이러스, 전염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일약약품 같은 경우에도 역시 제약바이오주들이 움직일 때 사실 관련해서 하나하나 엮어보다 보면 다 엮고 다 엮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있어서 물론 대표적인 수혜주가 있고 아닌 종목들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거는 제약주에 관심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일약약품 같은 경우에도 근래에 지금 거래가 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만 매수한 가격이 좀 많이 높아요. 거기다 비중도 좀 많아서. 혹시 이걸 추가 매수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래요. 그래서 언제쯤 하면 좋을지. 네.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 낮추는 건 좋긴 한데 이거 추가 매수 한 다음에 얼마나 더 하실 수 있으세요? 한 10%? 10%요? 10% 추가 매수를 더 한다 해도 아시죠? 매수 단가가 많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10% 정도 추가 매수 한다면 현재 가격에서 한 2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 대충 잡힐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2만 원이나 2만 1,500원이나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만약에 비중이 한 5% 정도 샀는데 아 여기서 한 제가 10% 정도 더 할래요 라고 하면 단가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 충분히 이거는 추가 매수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추가 매수 해도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단가가 얼마 떨어지지 않는가 그 정도 비중이라 저는 굳이 여기에서는 추가 매수까지는 안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주고 싶은 거예요. 2만 원까지 올라올 거라면 2만 1,500원까지 못 올라오겠습니까? 그 차이는 그래서 꼭 이거 어쨌든 이거 회복하고 나오고 싶은 마음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들이 너무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 요즘에 막 올라가는 종목들 많이 보이죠? 그렇죠? 네. 지금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차라리 이장량품을 추가 매수해서 큰 효과가 없을 바에는 그 돈을 다른 종목에 좀 투자하면서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뭐 제약방에 올라오면 시세 강하게 올라오는 거 누가 다 알고 있잖아요. 2만 원까지 올라올 거라면 2만 1,500원까지는 저는 무난하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장량품은 추가 매수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그러면 맨코님 중간에 한 18,000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네. 한번 정리해? 제가 그때 조금 정리하고 밑에서 다시 사도 될까요? 정리했는데 더 올라가 버리면요. 이게 예전에 18,000원까지 올라갔다 빠졌던 적들이 있었잖아요. 거기 매몰대가 그래서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면 또 여기서 막히겠구나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에 편견을 버려야 돼요. 주식, 예를 들어서 5월, 6월 달에 시장하고 지금의 시장하고의 분위기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올해 만약에 지금과는 12월 달이에요. 올해 금리가 동계되면 사실상 금리는 인상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5월, 6월 달에는 금리 인상 몇 번이나 더 할까? 이게 걱정이었단 말이죠. 그때하고 시기는 달라요. 제가 그리고 또 이번에 제약과요에 들어오는 수급들의 규모들도 지금 보면 거래가 들어올 때 이 종목뿐 아니라 최근에 들어오는 거래들은 꽤 많은 거래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파천에 굳이 이걸 매매를 해야 될까? 저는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냥 가져오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